처음에 이준석 씨가 탈당한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해왔던 게 이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준석이 27일이 됐는데 탈당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생각들을 일부에서는 사실 그거를 걱정을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준석이 나갈까 봐 걱정이 아니라 이준석이 안 나갈까 봐 걱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참 이준석 씨가 탈당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모습으로 할 거냐 이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준석 씨가 지금 원래 11시 국회에서 의원회관의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자리는 허은하 의원밖에 잡아줄 수가 없죠. 지금 천화동인 중에서 현역은 허은하 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11시에 하지 않고 상계동에 있는 마포 숯불갈비 참갈비? 네. 마포 숯불갈비. 왜 그 갈비집에서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갈비집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이준석 씨가 오프라인 모임에 별로 강한 편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광운대에서 기자들이랑 지지자들 모인다고 했는데 그때 수십 명밖에 안 왔다면서요. 하필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대학생들이 안 왔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거 아침에 제가 FM코리아라고 이준석 씨를 많이 이준석 지지자들이 많은 사이트에 우연히 들어갔더니 저렇게 마포 참숫갈비 마포 참숫갈비군요. 마포 참숫갈비 밑에는 또 숯불갈비라고 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조기 사진을 올려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커뮤니티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오라고 하는 거겠죠. 10월 27일 오후 3시 마포 숯불갈비 노원구 한글비승로 24길 태형빌딩 1층 상계동 이렇게 하면서 골목 사진도 뛰어놨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 대표 하시는데 생각보다 골목이 좀 협소해 보이는데 사람 꽉꽉 차면 동맥경화 올 듯 그러니까 동맥경화라고 표현했지만 사람 많이 올 텐데 너무 좁지 않을까 협소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재미있네요. 어쨌든 사람이 꽤 많이 차면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사람이 꽉 찬 지지자로 꽉 찬 골목 이런 거 연출하기는 좋겠네요. 큰 대로보다는. 그렇죠. 골목이 골목 사진도 있는데 상당히 좁으니까 오히려 좀 빽빽한 느낌을 줄 수는 있겠군요. 예예. 저는 국회보다 유리한가? 저기가 저 골목인데 저는 오히려 국회보다는 유리한 것 같은데요. 사람이 훨씬 지지자 아 그렇구나. 국회보다 지지자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생각을 좀 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가는 이준석의 손을 누가 잡아줄 것이냐. 가지 말라고? 아니요. 가지 말라고? 지금 같이 손잡고 나갈 사람이 누구일 것이냐. 뭐 일단 천하영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김용태는 일단 안 나간다고 했어요. 김용태 최고위원은 안 나간다고 했고 그다음에 허은하 의원도 오늘 참석을 안 한답니다. 네. 허은하 때문에 다들 지금 아니 왜 숯불갈비집으로 갔지? 혹시 허은하 의원의 마음이 바뀌었나? 네. 탈당하면 저 이제 비례대표 벌어야 되거든요. 탈당하면 비례대표 벌어야 되는데 허은하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참석하지 못한다. 네. 방통위원장 청문회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 네.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을 본분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은하 의원은 지금 당을 나가면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당적이 없어지면 국회의원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지금 남은 임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90일 정도 되나요? 그렇죠. 내년 총선 때까지 끝일 테니까 이제 한 100일 남았겠죠. 100일. 100일 정도 남았네요. 100일 정도 남았는데 이 100일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저는 100일도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고 그 다음에 천아람. 천아람. 천아람 씨도 지금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다 나오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나 혼자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씨가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혼자 나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같이 나갈 사람이 없어서 혹은 한 명만 데리고 나가면 모양 빠지기 때문에 아예 같이 안 나가는 모습을 취하는 건지 이건 뭐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오후 3시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될 텐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19페이지 쪽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 할 것 같으세요? 라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연설문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이준석이 하면서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왜 상계동이지? 상계동에 출마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당이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민 후사 차원에서 노원에 출마하여서 한동훈 비대위의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어차피 전 대표고 비대위의 출범했으니까 통합하는 측면에서 이건 해석입니다. 상계동에 왜 출마를 할까? 상계동으로 장소를 잡은 이유가 뭘까? 상계동이 자기의 정치적 고향이거든요. 12년 전 처음으로 시작했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는 당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탈당할 것을 신당 만들겠다 탈당하겠다고 해왔지만 비대위원장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나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계동에서 제가 뼈를 묻겠습니다. 이번 선거 때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또 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년 4월 총선이 있으면 국회 22대 개원은 23배인가요? 개원은 6월이나 7월이죠. 여야가 합의해서 6월 말이나 아마 7월 초에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호나 씨의 경우는 앞으로 6개월 정도 더 월급을 세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호나 의원이 과연 나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이준석 씨를 따르는 커뮤니티 몇 군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탈당을 본인이 계속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탈당하리라고 예상을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변화가 있었으니까 그에 맞춰서 어떤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을 하는 정말로 정치 전문가가 아닌 지지자들의 해석도 있었습니다. 워낙 낯설어서 숯불갈비집에서 탈당 선언을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이런 이상한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닭갈비집이 아닌 게 어디입니까? 닭갈비집을 지금 무슨 제가 폄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닭갈비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이 말입니다. 이준석 씨가 페이스북을 하루에 몇 개도 올리잖아요. 지금 일주일째 안 올리고 있어요. 마지막 페이스북이 12월 20일 날 오후 6시 20분에 안철수 의원한테 새끼라고 욕한 거 그거 사과하는 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나오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말 밀당하지 않고 시원하게 수락하고 그러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끊임없이 기자들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준석을 만날 겁니까? 이준석에 제안할 겁니까? 이준석을 품을 겁니까? 말 안 했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한 위원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이준석이라는 이름 석자를 입에 올린 적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정 대상을, 특정 사람을, 특정 정치인을 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준자 석자를 한 번도 입에 올린 적이 없는데 재미있는 건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입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올리지 않을수록 이준석은 빠르게 페이드 아웃이 되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이네요. 기사에 안 나왔어요. 이준석을 한동훈이 입에 안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 메인 당이 커다란 회오리를 일으키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당의 과거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라고 하는 이준석 씨의 발언이 명분이 사라졌어요. 네, 얼마나 지지를 받겠습니까? 당이 바뀌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참, 왜 본인 스스로가 신당을 만들겠다, 탈당하겠다 이렇게 걸고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되는 과정입니다. 시원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준석 씨도 신당 만들겠다, 탈당하겠다고 말에 꺼내는 순간에 탈당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시안을 정하고 언제 하고 하루에 1%씩 올라갑니다. 그런 게 몸사리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대,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에 몸사린 건가? 저는 탈당 갖고 저는 지지자들을 협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의 협박 정치에 정말로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야, 이준석 젊은 놈이 건방지게 저는 이준석의 말이 옳았다라면 저는 지지자들이 그 말을 들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게요. 이준석이 젊은데 싸가지 없어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말이 틀리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젊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꼰대다라고 하는 것도 반대로 나이차별이에요. 무조건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이 하는 틀린 말까지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이게 다 예측입니다. 내일은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들려드릴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씨가 이렇게 해서 탈당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세력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동훈 체제가 잘 안 돌아간다. 그러면 이준석이 또 큽니다. 그렇죠. 탈당을 하게 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약간 안 돌아가서 위험에 처하면 그때 이준석이 다시 올라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하잖아요. 네. 사실은 참 이준석이 괴력같은 존재가 되는데 이렇게 된 다음에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를 하게 되면은 거봐. 거봐 나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또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분명히 어떤 세력도 있고 실체도 있긴 한데 그 크기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 힘든 참 힘든 금촉이에요. 그 크기는 말입니다. 저는 공포를 가지면 그 크기가 매우 커 보일 것이고 용기를 가지면 그 크기가 작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피어냐? 피어가 아니라 커리지, 아, 잠깐. 왜 자꾸 영어 씁니까? 천친의 말이라고 해서 Fear is the reaction, courage is the decision. 공포는 용기, 아,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이다. 어우 적합한 것 같은데요. 그걸 커보이게 했던 게 결국 공포였다. 네, 저는 이준석 신당을 커보이게 했던 것은 아, 우리는 너무 늙었나? 우리는 너무 세상을 모르나? 우리가 시대와 동떨어져 있나?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뭘 한다는데 미지에 대한 공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젊은 층에 대한 공포, 과도한 공포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을 너무 크게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젊은 층에 대한 공포는 아니죠. 젊은 층의 정치. 정확하게는 이준석이 자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젊은 이대남들의 위력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를 한 거 아니냐. 공포를 가진 거 아니냐.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씨를 너무 낮춰볼 필요도 없고 너무 크게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찾은 것은 이겁니다. 이준석 씨가 과거에 당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준석의 취임사입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존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샐러드볼에 담긴 각종 채소처럼 고유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가 샐러드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상과제는 대선에 승리하는 것이고 저는 그 과정에 다양한 대선주자 및 그 지지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당을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씨가 약속한 공존이 과연 이준석 씨의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유지가 됐었나요? 저는 이준석 씨가 앞으로 중요한 정치인이 되려면 분열의 정치, 상대방을 찍어내리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의 철학을 갖고 달려가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찾아보니까 토론 배틀 이런 것들을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토론 배틀하고 그다음에 시험 본다. 네. 시험 본다. 시험 본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때 정치인들,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을 하려는 당원들에게 자격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안을 내놓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해서 특정 세력 연대, 연대 사람들을 몰아내려고 하려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아서 저 정치는 좀 조잡해 보이는데 하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